최근 일본 규슈 지역 가고시마연, 사스마 지역과 후쿠오카연 북서해 등의 지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고조선 북쪽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슈 옆의 섬인 시코쿠섬도 같습니다. 또한 규슈 아소산의 경계레벨도 올라갔습니다. 또한 중부지역의 기우연 나가노연의 온타케산 부근에서 지진이 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규슈 아소산 부근에서도 지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월 5일 동북지역 살리쿠에역의 규모 5.0의 강진 이후에 일본 전역에서 강진이 증가하고 있으며 규슈와 시코쿠 지역의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발생한 가고시마연의 지진은 센다이 원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큰 우려가 됩니다. 규슈 지역은 1월 15일 남태평양 통과해 해저화산 대폭발 이후에 일주일 후인 22일 오전 1시 8분께 일본 규슈 미야기현 동쪽 바다인 휴가나다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진원 깊이가 45km로 파악된 이 지진 규모를 6.4로 발표했다가 추후 내놓은 속포치에서 6.6으로 수정했습니다. 진항에서 가까운 미야자키와 오이타인에서는 최대 진도 5강이 관집됐습니다. 이 지진은 통과의 영향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또한 장래의 대형 지진이 예고된 난카이트로프 일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규슈 지역과 난카이트로프가 연쇄폭발 가능한 우려가 있으며 이는 규슈와 한반도가 가깝기 때문에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태평양판, 필리핀의 판, 유라시아판, 북미판 등 4개의 지갑판이 접하는 경계의 위치에 지진이 빈발하는 일본에서는 난카이트로프 지진이 우지산 분화와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직화 지진 등과 함께 미래에 닥칠 우려가 큰 최대 재난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 이내에 규슈 미야자키연 동쪽 바다인 휴가나다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7수준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70에서 80%에 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